그리고 하이라이트 안쪽에 있는 솜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지금 한눈의 두께도 되게 도톰해 도톰한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요. 얇은 이런 침대 패드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. 이 정도로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따로 분리하시면 또 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용이 잘하실 겁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세요. 지퍼가 있죠. 이거를 싹 벗겨내시고 세탁하실 때 싹 간편하게 벗겨내시고 또 한 번에 솜이 또 누빔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툼하다라는 거. 그리고 심지어 고객님 이 가격에 이 안쪽에 한 번 보실래요? 이 정도로 두툼한 심지어 국내산의 요소무사액으로 해드렸어요.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카펫 대용으로 활용하시기도 괜찮고요. 매트리스가 좀 별로다 하신다면 그 위에 올려놓으시기에도 좋아요. 바닥에 보이고 깔고 주무시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 있는 게 국내산의 요소미예요. 그래요. 겹면 요소미입니다. 이게 매정두불랑은 자체적으로 따로 판매하는 솜 공장 있죠. 그래서 이 요소물 국내산으로 함께 넣어드리면서 이 가격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회사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을 차려비분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. 극세사로 한 2, 3만 원 정도는 풀세드 가격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 그대로 맞추고 4만 9천 원 상당 따로 판매하는 국내산의 겹면 요소미까지 이렇게 다 택백바스에 넣어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볼륨감을 같이 택배에 넣어서 보내드리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비용 있잖아요. 2천 원, 2천 원, 5백 원 이러잖아요. 비싸면 3천 원. 근데 이거 6천 원 이상 돼요. 이 가격에서 택배비도 다 빠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가 겹면 요소미까지 다 드리고 여기 이제 베개 커버도 저희가 공개를 할 텐데요. 요즘에 또 전 세계적으로 레터링, 되게 이제 젊어 보이는 감성, 그리고 사랑스러운 감성, 포인트가 그냥 쿠션처럼 딱 될 수 있게 이불이나 아니면 안쪽에 깔아놓는 요는 요란하지가 않은데 베개 커버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포인트해드리는 레터링이 들어가요. 이게 대세거든요. 맞아요. 베개 커버만을 위해 따로 디자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드렸어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예뻐요.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연말 분위기도 나고 앞뒤면 이렇게 극세사로 다 맞춰 드렸습니다. 이 윤기가 장난이 아니죠. 제가 꾹꾹 눌러보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이 부드러움,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저희 남편도 왜 하의는 거의 뭐 실종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데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귀밑도 이렇게 따뜻하게. 베개 커버까지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요소음까지 포함이 된 가격이 5만 6,619원. 앱으로 오시면 10% 할인의 정리까지 받으시는 거고요. 오늘 최초 공개하는 시간인데 저희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을 거예요. 정말 일정 기간을 두고만 여러분께 공개한 상품이고 컬러는 네이비 컬러와 화면에 보이시는 핑크 컬러까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퀸 사이즈, 슈퍼 싱글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. 감사합니다.